안녕하세요. 유은쌤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 질문 주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일러스트레이터의 화질이 낮은데 이것을 어떻게 잘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을 받아봤어요. 파일을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화질이 낮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 Place를 가져오시고요. 이 파일이었어요. 그냥 가져오셔도 괜찮고요. 템플릿으로 가져오셔도 되는데 그럼 두 개 다 해볼 거예요. 일단은 템플릿 아니고 그냥 가져와 볼게요. 100%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화질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어떻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쉽게 캐릭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이미지 jpg 이미지나 png 이미지나 어쨌든 이미지를 외부에서 가져오시면 상단에 이미지 트레이스가 뜹니다. 한글로도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뜰 거예요. 클릭을 한번 하세요. 이미지 트레이스가 뭐냐면 비트맵을 벡터화 시켜주는 거예요. 비트맵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분 웹상에 있는 보통의 그런 픽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비트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린 크기를 변경해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파일을 벡터 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을 땐 이러한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프리셋에 오셔서 하이클러키로 한번 와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생겨요. 원본하고 거의 비슷하죠. 16컬러도 한번 해볼까요? 눈, 코, 입이 없었네요. 하이. 하이가 조금 더 화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도 생겼고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하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패널이 있어요. 그 패널에 오셔서 이 컬러의 개수를 조금 더 확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까보다 조금 더 좋은 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얘를 상단에 있는 익스패드를 눌러주세요. 보이세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언그룹 해주시면 지워져요. 지워지고 내가 원하는 애들만 이렇게 남아서 벡터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이미 예쁜 벡터 이미지들인 경우에는 예쁘지 않아요. 지금처럼 굳이 왜 그냥 그리면 되지 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뭐 근데 이러한 이미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오리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동일하게 이미지 트레이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우컬러티로 한번 해보면 이러한 느낌들 이미 일러스트를 만들어진 이미지의 경우는 예쁘지 않을지 몰라도 사진 이미지의 경우는 조금 더 좀 하바티 같은 느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어 이렇게 조금 색다른 느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색다른 조금 이미지를 사진을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지 트레이스고요. 저희가 지금 할 지금 할 방법은 이미지를 템플릿으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약간 흐려졌고요. 이 상태에서 이 라쿤 아이를 그리고 싶은 거죠. 라쿤을 팬독으로 그리세요. 화질을 이렇게 키우면 아마 이렇게 화질을 키워도 조금 어 깨끗한 라인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는 푸가 캐릭터 그리는 질문에 올라왔던 건데요. 푸가 캐릭터의 경우는 대부분 원형 도구나 기본적인 뭐 사각형 도구 뭐 이런걸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일일이 펜도구를 가지고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펜도구의 사용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그것을 감안해서 그리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 너구리의 경우는 사실은 양쪽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만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나 그렸죠. 다음에 또 아무 이렇게 줄이고 얘가 눈동자까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얘를 복사하세요. 이쪽으로 로테이트 툴을 여기 리플레이트 툴을 한번 선택하시고 그냥 가운데 쯤을 알트 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어줄까 이런 뜻이에요. 카피 들어갔죠. 약간 위치가 다르면 방향키로 약간 해주시면 괜찮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똑같은 모양의 경우는 지금처럼 이러한 반사도구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사도구는 저 블로그에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의사항이 한 번 더 보셨나요. 그래서 이쁘게 스팸 또 저기 천 루키 스팸 제 상 만약에 이렇게 발이나 손, 발처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죠. 넉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어차피 겹쳐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맞춰서 그 라인을 맞춰서 그려줄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이 발 무늬만 조금 더 섬세하게 그려주면 되고 겹치 이 라인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대충 그리셔도 된다. 뭐 이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섭과는 어떻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스트레칭 사태는 위험이 맞춰서 그리셔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전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가셔서 나누기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눌러주시면 다 쪼개져요. 언그룹을 해 놓으면 각각 하나씩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한게 뭐가 있냐면 러블이 전체적인 흰색을 안 그렸어요. 전체적인 흰색을 전체적으로 그리려고 해요. 여기 귀가 얼굴보다 뒤로 가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넉넉하게 그린 거예요. 제가 쓰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쓰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쓰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각과 함께 제 생각과 함께 앞뒤 관계를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튀어나오니까 여기만 잘 그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겹쳐 있으니까 어차피 대충대충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색깔 넣어 볼게요. 선택해서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빼보죠. 먼저 흰색을 모두 선택합니다. 흰색으로 들어갈 부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스포일드 도구로 흰색을 눌러줄게요. 이거 완전히 흰색이 아니네요. 이렇게 떠서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깔과 똑같죠. 나머지 색깔. 선택하셔서 흰색. 그리고 얘가 앞에만 있어야 되죠. 마우스 우클링. 어레인지에서 bring to front. 얼굴이 안나오네요. 스포일드 도구는 이렇게 내가 선택한 그곳의 색깔을 딱 갖고 와줘요. 그래서 여기 가리 하나 없었네요. 얘도 마우스 우클링. 어레인지에서 bring to front. 그리고 나머지 약간의 그림자는 패스파인더로 잘라서. 어떤 뜻이냐면 패스파인더로 자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대각적으로 선을 넣어 주시고요. 선택도구로 이렇게 모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시고. 이 한쪽만. 색깔을 약간만. 더 진하게. 나오겠군.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코를 안그렸네요.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리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가 보이는 대로 화질이 안 좋으면 화질을 추측해 가면서 그리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화질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고 그 사이사이 경계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그 경계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해 가시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리는 방법 중에서 대고 그리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